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3일 수요일 시향입니다. 다우가 1.6% 급등했다. 6개월 만에 29,000 돌파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 S&P, 다우 모두 올랐습니다. 나스닥, S&P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다만 애플, 테슬라는 떨어지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는 올랐습니다. 금, 은값은 떨어지고 WTI, 원유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떨어졌던 금, 은값의 선물은 오르고 있고, 애플도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주주, 이대주주죠. 이대주주의 매도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법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려놨으니까 마이너스 10% 투자법을 참고를 하세요. 네이버에서 JD 부자연구소 치면 카페에 나옵니다. 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애플, 테슬라는 빼고 대부분 올랐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우지수는 올랐지만 컨택트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이진 않아요. 대부분 한 1%대 상승 정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요. 연주는 물가가 2%대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양적화나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금리는 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돈을 시중에 더 풀겠다. 이런 얘기죠. 아직 위기가 끝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돈을 더 풀어대면 시중에 유동자금이 주식으로 몰려서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그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불평등의 이유와 효과, 해결책 이런 것들을 제지를 했죠.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꼭 읽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흥미있게 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2년 자료에서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50%가 넘었습니다. 50.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50.3%의 소득을 갖고 가고 나머지 90%가 나머지 49.4%를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의 불균형은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장 소득의 불평등이 적었을 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1929년도 대공황입니다. 그때는 상위 10%의 소득이 약 3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2012년까지 오면 50%의 수준을 넘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 불균형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자체로 문제죠.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소득층은 100만원의 소득을 받는다면 112만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소득층은 63만원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63%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좀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소득층은 100만원의 소득밖에 없어서 원래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게 한 200만원 정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0만원을 번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112만원을 쓰게 되고요. 나머지 모자른 112만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카드 돌려막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평생 노예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벌려고 늙어서까지 평생 육체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어떤 걸 보고 놀래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폐지 짓고 이렇게 택시 운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계속 일을 하시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자본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소득층은 얼마를 봅니까? 100만원을 벌어서 63만원을 쓰는 게 아니라 63%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벌어가지고 63%인 6300만원을 쓰고 얼마가 남습니까? 2700만원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잉여소득은 바로 소비로 가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는 소비가 다 됐잖아요. 들어가 있죠. 하루 밥 3끼가 아니라 4끼, 5끼 이렇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런 사람들은 밥도 좀 적게 먹어요. 비싸게 먹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잉여자본들이 남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냐? 더 먹는 데 쓰진 않고 이게 자산으로 가는데 자산이란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상품 이런 것들이 자산이죠. 따라서 고소득층은 자신의 자산의 축적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면서 더 큰 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929년도 대공학 때 가장 소득 불균형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뭐예요? 대공학 때 자산의 가격이 폭락해서 줄어든 겁니다. 자산의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그때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갭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소득층은 있는 돈 다 쓰고 자산의 축적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고 고소득층은 자는 시간 동안에도 돈이 돈을 벌어주고 있죠. 주식이 계속 올라준다거나 아니면 빌딩을 샀는데 거기서 월세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부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 코로나 위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대공항과 달리 연준에서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대공항 때는 거꾸로 연준에서 거꾸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버리고 근본이 이제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왔고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가 더 없어지고 그리고 자산가격은 폭락을 했죠. 주가는 85%까지 빠지고 부동산이니 채권이니 다 떨어졌겠죠. 그런데 지금은 연준이 반대로 하고 있죠. 그때 대공항과 달리 그래서 2008년도도 반대로 했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 반대로 하죠. 어떻게 하냐 연준은 코로나 위기로 2조 9천억 달러를 풀었고요. 이후 적게는 2조 달러에서 많게는 3조 달러까지 덮을 예정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만 풀어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산가격의 대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29년 대공항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자산가격을 폭락시키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나면 자산에 투자했던 고소득층은 더 부자가 있을 것이고요. 먹고 살기 바쁜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져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고소하고 지금 있는 빚도 갚지를 못해가지고 파산할 지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구조조정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영업자들, 진짜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파산을 하면서 굉장히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인수합병이 되겠죠. 큰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면 나중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소득층은 더 어려워지겠죠. 이런 시기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셧다운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소득 불평등은 결국 주가의 상승을 부르는 것이다가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를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뉴얼입니다. 나스닥 일간지수가 마이너스 3% 뜨면 전량 매도 후 금이나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 불평등은 주가의 상승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